무릎은 조금 조심하세요 원래 푸들 폼의 소형견들은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건 유전적인 질환이거든요 나중에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에어메이징이 났습니다 엄청난 밀들로 지저씨가 대신 데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신분은 대신에 아주 잘하시네요 다잉났다 후추냉이가 생각나는 중 집사는 점점골이 나요 도토냉이는? 미세덩bod 먼저 먹고 싶은 거... 아이고 찹쌀될거야 그거 맛있어 이거를 끓여야돼 어? 봐봐 아이고 잘했어 이제 알겠는데? 이제 알겠는데? 응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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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올라가는데? 이슈가 BCNP 잘했어요 이슈가 BCNP 바로 치마 이 정도는? 옳지 오우 잘했어 이리와 이붙다 베르기 베르기 이게 뭐예요? 황태 이게 뭐야? 이거? 황태? 잘했어! 어우! 잘했어! 아이고! 잘했어. 잘 올라오잖아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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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또 매일 연습하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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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